안녕하세요 유튜브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컨텀브레이크 2회차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회차와 다른 선택으로만 갈거구요 어 또 다른 길로 한번 2회차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보죠 어 난이도는 그대로 보통을 갈게요 굳이 쉬움을 안하셔도 돼요 액션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렇구요 자 시청하실때 반드시 1편부터 먼저 시청하시길 바라구요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300명씩 꼭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만 이 오른쪽 밑에 이쪽에 있을거에요 좋아요 꼭꼭 많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자 영화같은 게임 영화 이상의 게임 컨텀브레이크 2회차 시작합니다 컨텀브레이크 오늘 치이밍 맞습니다 이 모든 것들 Hallelujah 이 모든 것을 죽여줘요 모두가 다가야죠 이것은 무엇이 다가야죠 시간이 잃어 για다 시간에 잃어버렸고 한 다음 시간에 잃어버렸어요 일을 낮아지고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할 수 있도록하겠고 우리가 반드시 기술을 떠났고 그물질이 되어있다고 여기선 deconst텀를 도착하려고 합니다 분명력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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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힉 둘이랑 둘이요. 2회차를 하니까 이 장면이 이해가 되네. 그치 않아? 오케이. 먼저 뭐해? 내가 말해. 시작할 때. 시작할 때. 리퍼포트 학원에 출입했을 때. 제 최애 친구가 볼 수 있어. 그치 내가 뭘 하고 싶어? 2회차를... 1회차를 하고 나니까... 아, 이거 어떻게 스포가 안 돼. 이거 진짜. 그치 맞네. 오우. 진짜 재밌어요. 고맙습니다. 택시인 것 같은데 여긴 뭐 동전으로 처리하는 느낌이야. 자, 1회차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히 설명해 드리면... 이 게임은... 어... 그냥 히어로 몰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서... 다양한 이제... 앞에 내용이 나오겠지만... 타임머신이라든지... 그런... 음... 뭐라 그럴까... 우리가 언제나... 소재는 뭐 흔하지만... 언제나 우리가 보고 싶고 궁금한... 그런 소재를 잘 이렇게... 게임으로 만들어서... 또 한편으로는... 미드같은 그런... 실제 영화배우들... 이분도 실제 영화배우인데... 그런 부분을 이제... 어... 미드처럼 영상을 따로 만들어 놔서... 나중에 가면 영화인지 이게 게임인지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진짜 몰입감이 정말 좋아져요. 어... 1회차부터 꼭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2회차분도... 아... 2회차부터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그런 부분을 좀 설명드리면서... 최대한 또... 재밌게 오늘... 어... 롤러코스터 몰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린 폴 만나러 왔죠? 폴 있는 데로 갑시다. 그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저는 정말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스텔븐은 이곳에 대해 알려줬어요. 알아요. 나중에 만나요. 왜 4시쯤? 왜 저녁까지 기다리지 못해? 폴라와 저의 쇼맨이었는데... 얘네 뭐야? 에이... 그 빌딩이 어디에 있는지? 그 빌딩이 어디에 있는지? 큰 미탈릭 터뜩이? 잘 기억나요. 야... 씨... 이름이 대학교 남자친구야... 이거 뭐야 이거... 대학교 남자친구야? 아직 집에 가면 안 돼? 자기 이제 집에 가면 안 돼 이러는 거 보니까 여기 있고 쉽지 않나봐. 귀찮나봐. 아싸 곧 이제... 솔로가 한 명 나오겠구나. 1회차 땐 바로 들어갔었는데... 어? 에이미? 아니... 에이미가 있단 말이야? 에이미 어디있어? 에이미는 또 이제... 어... 아... 에이구나! 1회차에서 많이 나왔던 애죠?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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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도 가자 이곳에! 우리 프로젝트 퀴즈에 가고 있는 곳에 가고 탈락이 어떻게 되었나요? 1st 클래스, 고마워요. 우리 밴드에 도착하자. 그 밴드에 도착하자. 이 밴드에 도착하자. 이 밴드에 도착하자. 이 밴드에 도착하자. 파울이 제 형님의 프로젝트를 도착하자. 이 밴드에 도착하자. 하지만... 그는 어려웠어 가자, 폴 너는 더 많은 것 같아 제 형님과 관련해? 아직도 걱정하지 않나? 윌이 잘못했다면... 잭... 형... 나는 이것을 지켜보는 이유는 이 프로젝트에서 모든 세상을 변할 수 있어 아... 너의 흥미로운 프레젠테이션이 있잖아 진짜 프레젠테이션이 있잖아 난 절대... 오, 봐봐. 프로젝트를 도착한 프로젝트를 도착할 수 있네. 이제, 그게 누구야? 오, 쇼킹. 오케이. 랩은 이 쪽에 앉는건가? 와. 랩으로 가볼게. 제 프로젝트를 볼게. 이런 것들을 좋아해. 와. 와. 오, 굿.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역할은 한 점이 있습니다. 시간은요. 지금, 저는 과학이 아니지만, 제가 말했을 때, 시공간을 넘는다는건가? 시공간을 넘는다는건가? 러닝맨? 아. 방금 가운데 있었던 애가 윌이에요, 윌. 윌리엄. 주인공의 형. 시간은요. 이 프로젝트에 대해, 이 프로젝트에 대해, 이 프로젝트에 대해, 이 프로젝트에 대해,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쵸?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프라이머가 충분합니다. 어허. 갑시다. 알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러니까, 과학의 학생에 대한. 폴, 너는, 그 아이치이 그 아이치을 그 아이치을 위해 그 아이치을 위해 윌을 위해서가? 그 아이치이 그 아이치을 위해, 그 아이치이, 그 아이치이, 그 아이치의 선택을 받을 것 같으니, 그 아이치이. 어. 야 여기 완전 무슨 대학교 통제시 같지 않냐 우와 오 야 이거 유리 뭐야 아 유리 있는거지 어어 놀래라 그냥 뚫린건줄 알았어 갑시다 게임 그래픽이죠 이 정도면 사실 그렇게 좋은 그래픽은 아니야 근데 프롬나드라는 프로젝트를 소개할게 와우 이 공간이 미래래죠 와우 아, 너는 윌이예요. 예아. 잠시만, 내 데스크가 좀 가져가야 돼. 윌이 오버 리액트했죠. 인베스터들에게 불가능력과 위험과 위험을 두려워했죠. 모든 증거가 없어졌죠. 잘생겼죠. 하지만, 우리의 지원을 안정돼요. 아, 윌이 이 실험 자체를 반대해서 투자자들한테 별로 이건 안 좋으니까 투자하지 말라고 했대. 그래서, 이제 투자가 끊길까봐 주인공의 도움을 받아서 이 실험을 같이 둘이서 성공해서 이 폴은 투자자들에 다시 끌어올 생각이에요. 그리고 합법적인 실험도 아니고 누구도 할 수 있겠지만, 너는 이것을 하고 싶어요. 잭. 감사합니다. 너는 잘 지낼 수 있겠지. 좋겠지. 잭. 왠지 잘못 온 거 같아. 집에 가고 싶어. 여기서 못 당할 거 같아. 영화도 꼭 시작하면은 어떤 막 천재박사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너의 스토리를 올려주기 위해 크로논 칸을 올려주기 위해 그 후에 잘못되고 공이 압당되고 그런 스토리 그런 스토리 많이 였으면 좋겠다 대체로 그런 스토리가 이제 스파이더맨에 나오는 옥토퍼스 교수인가? 누구 있지 않냐? 계속 앞뒤지 않냐, 잭 어, 맞아, 문어다리, 그래 걔도 착한 애였는데 끝까지 올려! 와우 블랙콜의 효과를 복제했대 저 눈앞에 있는 게 블랙콜입니다 진짜 집에 못 갈 것 같아 파루를 찾으라고? 하프라이프 같은 스토리냐? 저 눈앞에 있는 게 블랙콜의 효과가 필요해 여기, 이것 좀 보세요 이 버튼을 압티베이 필요해 오케이 버튼이 안 떠, 어, 됐어 이 버튼을 압티베이 필요해 졸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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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슬러야 타임머신 타임머신입니다 타임머신을 만들었어 애가 시군 간에 뛰어넘을 수 있죠 엄청난 놈이야 과거로 2분 이 순간을 기억해 2분 전에 자신을 데리고 왔어 너무 빠른 전개죠 이 장면 개소름이야 잘 봐 하하하하 하하하하 사악한 미래나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경과할 수 있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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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과거가 있어야 지금 현재가 있고 미래가 그대로 자신있다 이런 얘기인거 같죠? 5분 후에 미래로 설정하라네 갑시다 뭐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가라는 데로 가야지 뭐 제발 건 어 무사히 놀아라 볼 어 윌리엄 떴다 형 떴어요 얘는 뭔가 알고 있는거 같지 그치 이거 봐 아 웬만하면 총 내려놓고 할만한데 오우 타임머신에 힘이 흡 저기 뭐야 방사능 노출되듯이 지금 그렇게 지금 터져버렸어 지금 시작한지 얼마 안됐어요 와우 와 멈춰버렸어 시간이 멈춰버렸어 시간이 멈춰버렸어 시간이 멈춰버렸어 윌은 괜찮은지 보러 갑시다 어 윌 상태 보소 어 잠깐만 이 상태로 흘러가면 얘 뭐 크게 다치려나? 오 자세 봐 와아 멋있는데 이대로 그냥 놔두고 싶다 안 움직여? 아 움직이네 움직여 시간을 지배하는 죄로 등극하셨습니다 누군가 그녀가 와서 자신한테 경고를 냈대 오케이 이제 좀 잠깐만 지금 폴이 좀 안된다네 뭐가 상황이 폴을 도와줍시다 뭐가 꼈다네요 응 어디선가 나타나는 정체불명의 군인들 적어도 총을 쏘는 거 보면 정보요원이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죠 야 일단 나가자 어쩔 수가 없다 야야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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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려가 빨리 데려가 폴을 도와주지 않았는데 도와주지 않았는데 도와주지 않았는데 도와주지 않았는데 내가 어디에 도와주지 않았는데 더 빨리 가야되는 거 아니야 지금? 더 빨리 가야되는거 아니야 지금? 자 형 빨리와 자 빨리 빨리 움직이자고 어 뭐야 얘 막혔잖아 하지만 할 수 있죠 어허 좋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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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을 지배하는 자 와 미쳤어 와 이거 진짜 소름이야 이거 와 총이 날라가서 쏘는 속도 시간 안에도 그 한순간에도 멈추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사기 아닙니까 이거 이것이 인간이 누군가를 지키고 싶을 때 나오는 힘인가 아까 그 폭발로 인해서 그래서 시간의 균열이 났고 시간의 끝이 종말이 된다 이런 내용 같아 그쵸 자 저걸로도 못 여는데 그냥 몸으로 그냥 열어버리네 오케 오케 바로가자 바로가 와 진짜 거의 히어로도 아니고 슈퍼 히어로 내가 카카오에 넣을려고? 예, 카카오. 그의 유리사의 시mbol을 카카오시다면 끊기지 마. 쉿. 기다려, 충격이 안 된다. 오케이. 이게 무슨 뜻이야? 왜? 왜 지금 지금 여기? 지금 가장 큰 관심이야? 지금? 제 벽을 닫고 제 벽을 닫고 있는 걸 가져다. 제 벽을 닫고 있는 걸 가져다. 너 지금... 진짜... 이래서 남자들이 안 돼요. 남, 남 형제들이. 그치요? 형제들이 안 되는 겁니다. 정신을 못 차리잖아. 지금 얼마나 위기 순간인 건 정신을 못 짜죠. 어... 나갔으면 나가서 얘기하자 하겠어. 와우. 야, 또 저것도 큰 소리 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된 거야? 다행이구만. 나는 여기에 빠져나가야겠어. 아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벌써 지금 정체불명의 용병집단들한테 지금 둘러싸여 있어. 자, 간다. 문지기 간다. 아, 문지기 된다. 어... 야... 자,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가 없든다. 바로... 살인! 슈퍼 히어로가 나오는 게임은 살인은 아무렇지 않게 시킵니다. 어... 그냥 싸죽이는 거죠. 완전 액션 게임이에요, 그냥. 이렇게 가도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도 죽지 않습니다. 어... 어, 됐어.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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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깝쳤어. 어, 엄폐하고. 어, 뭐야 이거. 헐크 되는 줄 알았네. 오케이. 네 이미 뭐 거의 무적이지 슈퍼히어로인데 총을 이렇게 쏴대고 시간까지 지배하는데 죽을 수가 없지 완전 자 오른쪽 먼저 제거해줘 됐어 가운데 자 장전하고 좋았어 반 주고 오케이 오케이 헤드 나이스 한 마리 더 있잖아 자 1패 1패 오케이 오케이 타임머신 오케이 타자 시간은 불쌍해 이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건가요? 적극적으로 한 달 전에 하지만 카운터 매수는 쉽지 않아 카운터 매수? 뭐 오케이 뭐지? 문이 아직 닫힐 한번 해봐 야 엘리베이터 갑자기 가다가 멈췄는데 어 오 야야야 시간 멈췄나? 와 나 순간 윌 죽는 줄 알았어 자 여기서 형 우리 함께 가야 돼 내 손을 잡아 헤드샵 한정도 있고 되게 좋은 게임이에요 그리고 헤드샵도 쏟아보면은 그냥 상탄 조절이 되면서 자동적으로 헤드샷이 웬만한 맞아. 어 잠깐만 총 좀 가져갈게요 니 것도요? 어 니 것도요. 오케이 어 좋았어 다 일단 총 빼놓고 돌격소 총만 들고 갑시다 자동적으로 먹어지네 총이 같은 총 종류여서 싸그리 뭐 대학생들인데 대학교 와가지고 야 이렇게 학생들을 말이야 이거 진짜 와 이건 진짜 징역이 내가 봤을 때는 100년은 나오겠다 100년 진짜 외국이면 어 잠깐만 이거 잡을 수 있어 아 못 잡네 안돼 안돼 아까 그 타임머신 기계에 노출돼서 둘만 되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거 와 진짜 무서운 놈들이다 이거 야 얘 것도 뺏어버려 오케이 개재밋어 총 다 빼버리죠 지금 이따가 시간이 이제 딱 일어나면은 누워있는 사람이 어 뭐야 어 총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누워있었지 이럴거야 그치 오히려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반격이 시작이 되는거지 그치 그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그 진짜 학생시위 어 총만 없으면 어디가서 대학생들 안 맞습니다 남학생들 뭐 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 뭉치면은 세거든요 대학생들도 어 재밌는지는 유튜브에서 한번 보시면 되겠구요 음 시간 다시 흘러가네 어 자 열쇠 먼저 줘 타임 비즈안 모나크 액츄얼로부터 명령을 받았대 모나크라는 자식들이 용병 집단의 정체였죠 총 쏘지 너무 큰 것 같애 오케 헤드샷 총알 이거밖에 없어 총알먹어 오케 좋아요 자 자동차 찾아 봅시다 저기구만 과거를 볼 수 있대 과거에 있었던 시간을 지배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만 멈출 수 있는게 아니라 어떻게 흘러갔는지 과거를 볼 수 있대 자 자동차 가져갑시다 어 시간정지 아하 저 공간만 따로 멈춰버리게 할 수 있죠 가둬버리는거는 공인수 같은거지 뭐 오케 자 2회차기 때문에 이런것들 조금 응용해 볼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 이런식으로 오는 애들을 여기다 이렇게 딱 묶어주고 그 다음에 갈기는거야 그리고 자동차 옆에는 웬만하면 붙어있으면 안돼 이게 터지니까 내가 한번 터트려볼까 이런식은 말이죠 자 엄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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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타페 앞에 엄폐 자 산타페 옆에 엄폐 자동차 터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고 그쵸 터지죠 옆에 있으면 죽기때매 최대한 조심해서 움직이고 자 세마리나 있네 자 옆구리를 쏘십시오 아 뭐야 이런 됐어 자 라스트 됐어 자 뒤에 탄약 채울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먹어주고 응 가자